거의 그냥 뭐 장난감 같은데 자 이런 친구들이 진짜 세계에서 우리 초보자용으로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는 우리 크레이스 개코 바로 가골 개코 꽁보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약 100마리 가량의 또 레오파드 개코들이 왔어요 자 우선은 제가 좀 구경룹 시켜드리려고요 자 우선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많이 찾는 바로 세계에서 첫번째 두번째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약간 그 수준으로 좋아하는 레오파드 개코인데 이 친구는 바로 하이엘로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엘로우들이 컬이 굉장히 좋게 왔어요 여기 보면 전박이 친구들이고 자 옆에 친구는 바로 슈퍼랩터인데요 이 친구는 눈이 빨간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친구들은요 갤럭시 있죠 갤럭시보다 상임오프라서 슈퍼랩터가 원래 가격대가 더 비싼데요 오 얘 물려고 하네 오 여기 꼬리 흔들죠 자 이게 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주 안 만지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싸나운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로 스노우 러시스틱입니다 자 발색하면은 우선은 굉장히 하얀 하얀 친구들 중에 속하고요 자 나중에 크면은 굉장히 통통해지고 예뻐지고요 자 이 친구는 바로 스노우 트램퍼 오 자 그 다음에 슈퍼탱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우선 생김새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시작이 불가합니다 자 모프가 오늘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느긋하게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스노우 랩터고요 짜잔 에헤 에헤 눈이 빨간 친구죠 자 여기 아래를 보여드리면요 아 여기 발디 친구도 있구나 지금 슈아텐발디 친구는 몇 마리 없어요 자 우선은 슈아텐발디 너무 많은데 우선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친구죠 와 색깔 완전 오지입니다 자 그리고 페텔게코는 분양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직접 부화시킨 친구고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친구는 이제 블러드 트램퍼라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하면은 털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양하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퀄러티를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친구들 바로 선글로우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선글로우 친구들입니다 자 지금 온지 별로 안 돼서 지금 바닥재 지금 세팅을 못했는데 선글로우가 약 10마리 정도 들어왔어요 곤충하모니 샵에서 이제 선글로우가 가장 많이 분양이 되고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또한 주말 내면 거의 다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갤럭시 우와 이 친구 진짜 퀄 짱이다 아 이 친구 바로 선글로우 이야 퀄 짱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바로 스노알비노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스노알비노 그 다음에 스노알비노가 두 마리가 더 있는데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돼 있네요 이 친구가 바로 스노알비노입니다 색깔이 좀 하얀 색깔로 굉장히 예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자 컬이 굉장히 좋아요 코도 잘 까졌고 꼬리도 까졌고 다리도 까졌고 굉장히 좋은 컬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갤럭시인데 이거에 윗단계가 있죠 바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요 자 유니버스는요 꼬리에도 보시면요 꼬리에도 점이 없어요 지금 갤럭시는 꼬리에 점이 많잖아요 근데 유니버스는 이렇게 점이 많이 없어지고요 나중 되면 더 없어집니다 자 퀄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유니버스는 딱 한 마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입양을 하고 싶으시면 얼른 얼른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갤럭시 파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새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보면은 수십 마리의 크레이스트 깨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샵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입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은 친구도 있고 빨간 친구도 있고 할리킨, 익트림 할리킨, 핀 스트라이프, 트라이컬러 등등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크레, 렉에 곤충을 거의 거의 그냥 전문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후 서비스, 호텔 서비스 이런 거 다 도와드리니깐요 본청아문이 와서 많이 많이 입양해 주시고요 와 되게 예쁘네요 착한 가격에 입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기 많은 친구들은 바로 비어디드래곤인데 자 세 번째로 인기 많은 친구들은 바로 비어디드래곤이죠 자 이 친구들도 새롭게 입고가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예쁘다 얘도 왜 여기 있는 거야 다른 애들 다 저기 있는데 자주 놀러 오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매우 늦었기 때문에 퇴근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입니다 색깔이 되게 예쁘죠? 황금 색깔입니다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실제로 봐도 안녕 넌 악어같이 생겼네 안녕 안녕 오 잘생겼네 웃음 으음 하아 scale 게 된다 Robbie cidos OOOO irtschaft 벵 요 De death 음 으 벵 이 sul Die